자 지금 이 사주를 받고 봤을 때 이 집이 지금 문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뭔가 많아야 된다 자 문서라는 거는 이사문서도 문서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가게를 내도 그게 문서인 거고 어떤 관제 소송 이것들도 문서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빠보다는 엄마가 굉장히 무언가 문서 때문에 아우 나 너무 피곤해요 이 소리 나오거든 그리고 엄마도 어느 정도 부를 이룬 사람이라고 소리가 나오거든 나는 가난한 집 아니래 이 집은 문서가 엄마는 분명히 많아야 돼 문서가 내가 뭐 세를 주든 뭐를 하든 그 문서들이 어쨌든 좀 있어야 된다고 보인다 근데 그것 때문에 무언가 지금 골치가 아파요 라고 소리가 나오거든 빨리 무언가 정리할 거는 정리를 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무언가 문서의 흐름들이 지금 막혀있는 격이다라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게 해결되는 거 아우 더뎌요 답답해요 이게 무언가 좀 원활해졌는데 라고 소리가 나오는 거는 올해 말쯤이나 가야 돼요 올해 말 이게 무언가 문서적으로도 금전의 움직임이 자꾸 보이고 보이는데 올해 말 빠르면 10월 늦으면 11월에는 무언가 좀 해결의 가닥이 보인다 그래서 내가 금전을 또 무언가 조금 틀어줄 수 있어요 이 소리가 나오거든 그 문서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리고 뭐 궁금하신 거 그게 문서에 따지고 보면 이동인 거예요 뭐 관제 소송이 이것도 어쨌든 그런 거니까 속하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방금 전에 10월 11월 어느 정도 가닥이 보입니다 해결이 됩니다 어 근데 뭔가 금전도 따라오는데요 따라와요? 어 금전이 뭔가 정리가 되던 어 그렇게 되신다 따라오는 건 그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어 사기에 연료가 돼가지고 지금 재판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다 인해서 벌금을 많이 맞을지 그게 궁금해서 이제 뭐 전세 사기 이런 거에 이제 제가 돈을 받기 위해서 쫓아가서 그 돈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같은 사기가 돼가지고 재판이 두 군데에서 이제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재판이 어떻게 되려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냥 잘 넘어갈 수 있을래는 어 그니까 엄마가 지금 내가 사기로 고소를 당했어요 이 말을 하시는 거야? 그렇죠 엄마가 전세 사기로 고소를 당했다고? 내가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아니죠. 피해 입은 거는 이제 보기 있는데 누명을 썼다라는 거야? 어 나는 이제 그 사람이 해서 돈을 받는 거를 내가 조금 앞장서서 이렇게 받으려고 어 이제 자꾸 그쪽에서 거짓말을 하니까 내가 이제 그거를 앞에 서서 돈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쪽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고 했던 게 내가 이제 그 공범이 돼버린 거야 그 전세 사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전세 사기인지 모르고 엄마는 뭐 연락을 하고 뭐하고 했던 거다 이 말을 하시는 근데 전세 사기인지는 알았는데 그거 해서 어차피 돈을 받기 때문에 그 돈을 내가 그 사람한테 받아야 돼서 어 나도 가담을 조금은 했죠 가담을 하셨다고? 그 사람하고 같이 가고 돈 받으러 갈 때 같이 가고 이제 그니까 그거를 그거를 아셨다는 거네 모르고 내가 약간 피해를 당하고 이게 아니라 그거예요.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알기는 알았는데 이제 내가 주도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 내가 옆에 사람이 그 사람한테 돈 받을 게 많은데 이 사람이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같이 가서 이 사람이 돈을 받아도 거짓말을 하니까 내가 같이 가서 그거를 이제 돈 타고 하는 거랑 그런 거를 다 쫓아다니면서 같이 해가지고 같이 공범으로 다 돼버렸거든. 쇠창살은 아니에요. 쇠창살 뭐 쇠고랑 이런 것까진 아닌데 벌금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나? 내쉬어야지. 얼마가 나오든 그건 나는 내쉬어야 된다고 생각해. 말이 안 되잖아. 전세 사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 쇠고랑만 안 차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넘기셔야죠. 몇 천만 원 나오려나? 크게 보여요? 아니면? 몇 천만 원으로는 보여요. 억대는 아니고 몇 천만 원으로는 보이는데 뭐 그렇게 해서 불리신 부야? 아니야. 처음 이번에 처음 그렇게 주권을 그 사람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된 거거든. 그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이런 거는 엄마 하시면 안 돼. 그러죠. 안 되지. 전세 사기 때문에 청년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것도 엄청 많은데 그거에 왜 가담을 해. 남 눈에서 엄마 피눈물 뽑으면 내 눈에서도 피눈물 나는 거야. 근데 정말 돈으로 그냥 떼울 수 있는 거는 난 솔직히 가볍다고 생각하거든. 이번에는 그렇게 그냥 어찌저찌 돈으로 떼울 수 있고 가볍게 지나가는데 결국은 내 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옳지 못한 일을 하신 거는 맞아요. 그거는 벌금으로 떼우실 수 있을 거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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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